참참참! 성공! 성공! 자, 우리 꼬마치고 점점 어려워져요. 자, 아저씨 이쪽으로 갈게요. 알겠죠? 참참참! 성공! 잘했어. 너무 그냥 죽은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. 참참참 탈락! 들어가세요. 참참참! 탈락 들어가! 너도 안 맞아! 참참참! 성공! 시작! 기합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격파! 하나, 둘, 셋, 격파! 오, 의외롭게 많이... 너무 약해 보여요! 빨리 쳐! 뭘 잠시만 해요! 안 될 뻔해서 빨리 쳐! 시간 추가, 찰나! 강력한 우승 후보가 나타났습니다. 기합! 아, 그렇죠! 갑니다! 하나, 둘, 셋! 한 장! 이렇게 해서 오늘 저 포옹 승리하신분께서 브이크에서 어글라스를 성공합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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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